정년을 60에서 65세로 늘린다라는 화두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늘리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늘렸는데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안 늘어난다는 것도 맞지 않은 거고 또한 한편에서는 그래 59세까지 다니는 사람들 만 60세까지 다니는 사람들을 65세까지 늘리면 그들의 고용을 늘려주면 안 그래도 청년 실업으로 되게 힘들어하는데 청년들은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만평하나를 봤는데요. 만평하나에 나이든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정년 연장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나이든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급이죠. 정년 연장이 됐다라는 이야기에 되게 반색을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아들은 그러면 내 일자리는 어떡하지 라는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정책이든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경년을 65세로 연장한다라는 게 그게 고소득 대기업에 월급을 되게 많이 받는 임금자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혜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 만 60까지 다니는 사람을 65세까지 늘리면 임금을 어떻게 하겠냐 임금 조정이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딱 현재 시점에서 임금을 아 정년을 내년부터 만 65세까지 연장 뭐 이렇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61세 63세 65세 이렇게 늘려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뭐 그에 따라서 임금을 좀 조정하는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이제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지금 이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서 나이든 시니어들에게도 일을 더할 수 있게끔 여건들을 말해주는 게 맞고 그것과 별개로 청년들의 실업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들도 챙기는 것도 맞더라는 겁니다. 어느 안쪽만 맞고 어느 안쪽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정치적인 아젠다로 띄워놓고 상대방이 공격하고 자기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의견을 내보이는 쪽으로는 악용할 소지가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살아가는 현실이 사항들이 꽤나 녹록지 않고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겠냐라고 생각하면 많이 고민스럽고 생각할 부분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내 처지만 제일 힘들고 남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마음들이 우리 한켠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좀 더 삶을 맹장하게 바라보되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도 좀 둘러보고 어떻게 좀 삶을 다듬어 나갈지를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청년 만 65세까지 연장 그와 순간되어 있는 청년실험 문제 지금의 청년들 그리고 이제 나이든 시니어들 아마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한 4년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연령층이 어느 층이 되었건 간에 일자리는 지금보다는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겠습니까? 베이비 부모 언태 때문에 그 빈자리가 아마 꽤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이민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또한 그 정책에 이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되었다라는 그 상황에 이제 맞춰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잘 살펴보고 잘 따져보고 신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우린의 삶이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것 녹록지 않더라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 살아가는 현실을 어떻게 좀 감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해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안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마냥 무조건 다 괜찮다라는 말도 안 맞고 무조건 청년 연장이 청년의 실업 문제 청년의 일자리 문제에 집핵탄을 만들어서 되게 더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베이비 부모 세대가 한 명이 퇴사를 하면 아, 세 명이 퇴사를 하면 그 자리를 그냥 한 명 정도의 되게 싼 임금 젊은 청년 일자리로 바꿔치기 하려는 게 지금 현재 기업들이나 이제 기독군들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세 명 퇴사 한 자리 한 명은 이제 청년 연장시키고 한 명은 청년 일자리로 제공해 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혼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개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 득살같이 살라들어서 이런 거에 네가 틀렸다는 여쭤니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래저래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더 안 좋아질려나 얼마나 더 어려워질려나라는 고민 그리고 만 60에 퇴직을 하고 나와도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는 그들은 또 어떤 식으로 일하며 살아가게 될까 또한 계속 집에 서러 박혀서 세상 밖을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의 그 아픔 청년들의 그 힘듦은 또 누가 또 관심을 가져주고 또 풀어내려고 했을까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생각들이 이제 짬뽕이 됩니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느 쪽에 대한건 간에 참 살아가는 삶은 다 녹록지 않고 어렵고 막막한 것 같고 나만 견지 않고 나만 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죽세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다들 막막하고 두렵고 겁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네 삶이 이제 더 확인하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좀 활기찬 뉴스 희망찬 뉴스 힘이 나게 한 뉴스보다는 암울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뉴스가 더 많으니 이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어떻게 좀 생각하며 지내야 되려나 언제쯤 좀 나아지려나 지금은 힘들다고 하는데 한 5년 지나면 좀 나아져 있으려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참 걱정도 많이 되고요. 저는 이제 50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나이인데 어떻게 지내야 될까 나에게는 또 어떤 삶이 이제 펼쳐질까 뭐 이런 염려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참 답답합니다. 저기 앞에 보면은 저 광고가 뭐라고 돼 있냐면 억대 연봉 인증한 남자와 진지한 연애 시작하기 이게 저 광고네요. 광고 억대 연봉 인증한 남자 저 몇이나 되겠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뭐 억대 연봉 되려면은 뭐 나이가 아무리 어려봤자 40대 중후반 아니면 50대인데 참 별 생각이 다 드네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참 녹록지 않은데 너무나 뭐 당연하고 너무나 다들 풍족하고 여롭게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실은요 독거노인에 빈골노인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이야기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반은 중장년들의 미피시 사무고천이라는 되게 암울한 뉴스까지 말입니다.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무쪼록 어느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잘 협의하고 인도네에서 슬기롭게 잘 좀 외쳐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